나 살해당한 거야. 뭐? 봉선아한테 살해당했단 거라고. 봉선아가 날 밀었다고. 윤재경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와서 이런 추태야. 나 태양이 아빠고 선아 남편 될 사람이에요. 사람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. 재민 씨, 나랑 얘기 좀 해. 그만 만나자. 그만 헤어져. 태양이도 되찾아왔잖아. 재민 씨 역할은 여기까지야. 다 끝났다고. 재민 씨, 우리 다음 생에선 남매가 아니라 정말 연인으로 만나자.